한 잔 술이던가 좋다 오오오 그대란 말을 취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갈비뼈! 가까이서 이 마음을 자꾸 흔들었어 촉촉해져진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을 젖혀주었어 그것이 사랑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그것이 거짓없는 진실이라면 나는 나는 그대 속에서 찬란찬란 되는 수리되리라 세 번째 대결 우승민 씨 마초로서의 매력이 참 넘쳐요 진짜?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이 모양 이 꼴로 비춰주고 있지만 굉장한 마초였죠 상남자죠 다시는 집에 일어나면 제가 정상도다 보니까 야! 물! 금은 정말 와이프가 뭘 그렇게 하셔요? 저는 집에서 말을 길게 안 합니다 밖 밖에서도 길게 안 하시잖아요 우승에서도 그렇게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영씨가 우승이 파트너인데 지난번 우승했을 때 금 어떻게 했어요? 저요? 금방 없어지긴 했어요 진짜요? 어떻게 처분했어요? 금방 뭘 다 사버렸어요 그걸로? 저희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또 주고 남은 걸로 저 필요한 거 좀 샀습니다 여장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좀 욕심이 나십니까? 더 커졌어요 두 배라는 말에 진짜 제가 귀가 이만해졌어요 혹해졌죠 그렇죠 어떡하지? 왜왜?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서 제일 세죠 제일 세요? 저기 신지 형 네?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큰 걱정이 이제 신지 씨랑 마지막에 홍진영 씨랑 대결을 하게 되면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나오는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나간다고 그랬더니 음? 언니 나와요? 그러더라고요 어 언니 나가 그랬더니 음 그러면 마음 편하게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인사하러 와가지고 언니 근데 저 김수희 선배님이랑 해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하자 예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친하지만 봐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럼 두 팀 8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승민 한영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밤이 명별이 되지 밤이 명별이 되지 밤이 명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뒤꼬로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시 선선가게 펼치면 나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도리라는 나는 외도리라는 로맨틱해 앞으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한영씨 참가 아 로맨티켓 아니 매원 그 얌전하게 노래를 해가지고 요런 노래는 또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요런 노래는 또 요런 노래대로 하네요 그렇군요 또 LPG 출신인데 네